안녕하세요 자연학습TV의 비서실장 리차드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학습TV의 회장 찌리입니다. 오늘은 좀 희귀한 영상인데요. 도시에 사는 갈매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도시에 사는 갈매기 전 처음 먹었습니다. 네 갈매기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요? 네 알아요. 뭐 먹고 살아요? TV에서 봤는데 새우깡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새우깡을 먹고 산다? 네. 아유 맞습니다. 새우깡도 먹고 갈매기는 또 물고기도 잡아먹고 곤충도 먹고 작은 새도 잡아먹고 그 새들의 알도 뺏어먹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거든요. 잡식성입니다. 그럼 도시에 있는 갈매기는 과연 뭐를 먹고 사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네. 네 오늘 또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가보시죠. 아 예 갈매기가 지금 물속에 먹을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갈매기가 아침에 눈 와서 세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하고 똑같이 세수를 하나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찐회장님은 세수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세요? 아 뭔 소리예요? 저도 아침 일어내면 매일 세수하고 밥도 먹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갈매기는 물속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 이 갈매기는 아프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아플 때는 밥맛도 없고 물에다가 뭐 밥도 말아먹고 이러거든요. 아니죠. 너무 잘 먹잖아요. 아 이 갈매기는... 뒤집어서도 먹고 이거 보세요. 뒤집어서도 먹고 너무 잘 먹거든요. 아니죠. 이 갈매기는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약을 먹기 위해서... 아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된다? 네. 빈속 약을 먹으면 안 되니까.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것도 몰라요? 아유... 다음 영상 보시죠. 하얀 갈매기와 검은 갈매기가 있습니다. 아 저 검은색은 갈매기가 아니고 가마우지라고 하는 사예요. 아 그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저 검은 갈매기가 자꾸 퍼덕퍼덕거리면서 나도 밥 줘. 너만 밥 먹지 말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검은 갈매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마우지. 아 맞다. 까먹겠다. 가마우지라는 새예요. 네. 아 오리 있는 데로 지금 갈매기가 수영을 하고 있죠. 네. 네. 오리들은 열심히 머리를 물에 넣고 오! 오! 깜짝이야! 우와! 똥춤을 했나요? 네. 갈매기가 발로 그냥 똥춤을 차버렸어요. 그냥. 아이고야. 오리가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러면서 도망쳤어요. 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네. 아 갈매기들이 이제 날기 시작하네요. 네. 이제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됐으니까 소화를 하려고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날개를 그냥 펄럭펄럭 잘 저으면서 지금 날고 있죠. 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네. 소화가 좀 잘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총평 얘기해 주시죠. 네. 갈매기도 약간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플 때 또 밥도 많아 먹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약도 먹죠? 네. 약을 먹으려고 억지로 밥을 먹는 모습이 참 조금 그렇습니다. 인상적이었나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또 도시 갈매기들은 또 이렇게 운동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연학습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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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